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그 어제 그 중고로 20불에 가져온 근데 조립이 좀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다시 다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을 한 그런 건담 되겠습니다 뭐 하이브이 건담 인걸로 알고있어요 하이브이 건담 예전에는 하이뉴 건담 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하이브이 건담 이라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 분해를 다시 하고 칼로 다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선을 넣고 스티커 까지 다 갖다 붙이고 해서 이제 뭐 어제 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카메라를 보니까 이마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좀 많이 튀네요 저거 스티커를 봐서 떼 버리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뭐 이거 판 사람이 뭐 미싱 파트가 없다 뭐 없어진 게 없다 그랬는데 분해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좀 없어진 파트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총도 없어 총 라이플 라이플도 미싱 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잘한 부품도 미싱 이고 해서 특히 여기 가운데 파란 부품 저게 없어서 저거는 제가 자작으로 만들어서 붙여 넣었습니다 여기 예 요거 플라... 플라... 플라판... 플라판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지 음 요거 에버그린... 뭐... 요거 이게 그 플라판 같은 건데 그걸로... 하여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예 뭐... 그냥... it's ok 입니다 뭐 하여튼 이제... 완성이 됐다는 거... 예... 뒷모습을 보면... 조금 날개 같이 생겼는데... 저게 뭐 다 무기들 인 것 같아요 뭐... 어떻게 펼쳐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관심은 없습니다 여기에 뭐 끼워지는 것들이 원래 하나씩 다 여기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것도 없고...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품이... 그러니까... 큰... 중요한... 크게 중요한 부품이 미싱 된 것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... 그래서 이제 뭐... 완성은 됐어요 예... 완성하고 나니깐 뭐... 깔끔하고 멋이 있네요 예... 뭐 리뷰 할 게 없나... 아 이거... 이게 그... 토마토... 토마토인데요... 어제 화분을 옮겨 가지고... 좀 큰 화분을 옮기려고 옮기다가... 거의 뭐... 뿌리가 뭐... 거의... 데미지 돼 가지고... 아... 진짜 죽겠다 싶었는데...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... 잘 살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.. 하여튼... 뭐... 그렇게 해서... 하이... 비... 건담... 이렇게요... 총... 총이 없어서 조금... 총은 그래도 나름 큰 부분인데... 그게 없어서...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... 예... 하여튼... 다 완성 됐습니다... 예... 뭐... 원하시는 분은... 구입하시면 되겠죠... 예... 그렇습니다... 이렇게 해서... 마치겠습니다... 예... 고맙습니다... 빠이... 예... 얼른...